경북각시의구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연람을 오늘부터 지역별로 실시합니다. 가격연람을 통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주변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가격은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다음달 말 확정공시되고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됩니다.